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저는 지금 예쁘게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고 있는데요. 할림. 이쁘죠 교복. 넥타이. 저희 학교는 교복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딱 입학했을 때 데뷔를 했거든요. 졸업을 한다는 게 벌써 데뷔한 지 3년이 됐다는 말이니까 그런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을 우리 미치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학교 하면 사실 고등학교 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건 저희 고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제 생일 때 우리 미치들이 생일 광고를 걸어줬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실용무용과니까 춤추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광고 앞에서 막 춤추는 거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학교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좀 잡아. 학교 교문. 여기가 뒷문이에요. 후문, 후문. 뒷문이라 하니까 너무. 여기가 저희 운동장입니다. 여기에서 체육 실기를 했었죠. 눈이야 눈. 드디어 졸업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아요. 지금. 눈, 눈이. 포도. 정말. 짠! 3학년 4번. 제 교실입니다. 누구. 누가 크, 크, 크에요? 상담어살. 한다. 여기가 저희 교실입니다 이건 칠판이고요 이거는 두탁이고요 여기가 장미입니다 성인기인 장미예요 예쁘죠? 여기서는 저희 교실은 뷰가 굉장히 좋은 열면 뷰가 매우 좋아요 운동장 뷰인데요 날이 매우 춥습니다 문을 꼭 닫아야 해요 제 사물함도 있는데요 저는 13번이에요 여기가 유라 사물함 보통 여기에서 이러고 졸았어요 이러니까 진짜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졸업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저희 교실을 소개해봤는데요 친구들이 있었으면 친구들이 브이로그에 나와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제 친구들은 춤도 쳐줬을 텐데 친구들아 보고 싶고 친구들아 졸업 축하해 3년 동안 고생 너무 많았고 수능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고생했어 앞으로 너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내가 열심히 응원할게 우리 같이 자리 나가보자 고생했어 화이팅 낙서가 너무 웃겨요 낙서가 너무 웃겨요 열심히 소개를 해봤고요 교복 입은 김에 짜장면을 먹으러 갈게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카페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시죠 찍고 안녕 드디어 졸업입니다 오 네 음 다 네 어 오 아 오 오 온 으 그런 아 찹쌀탕 수육 저는 졸업할 때 짜장면을 먹어요 저는 졸업할 때 짜장면을 먹어요 저는 찹쌀탕수육이 좋아요 탕수육 굽먹 좋아해요? 찍먹 좋아해요? 저는 볶아주는데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찍먹 좋아해요 근데 여긴 부어먹어도 맛있는 집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짬뽕국물 짜장면을 한 스푼 더 먹는 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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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맛있대요 제가 원래 짜장면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은 맛있는 건가? 이런 게 있나 봐요 진짜 기분이라는 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딱 여기서 조리빵 라떼로 입과 시험을 하면 딱이에요 제가 진짜 자주 가던 단골 카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한림예고 재학생이면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판 찍어도 돼요? 메뉴판 찍어도 돼요? 네네 여기에요 이거 학생 할인 아 된 거예요 저희가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 할인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제 추천은 어딨지? 여기 요거트 스무디에 여기 요거트 스무디에 펄 추가 해먹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짠 이게 조리빵 라떼데요 오! 힘내래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짠 미치도 먹고 싶죠 원래는 이거를 스푼을 같이 주세요 그러면은 위에 거를 원래 이렇게 퍼먹는 건데 전 여기 다 흘릴 거 같아서 음 이 맛이지 먹고 싶죠 테이크아웃해서 회사 가는 중입니다 여기 거 언니들도 좋아하는데 아 흘릴 거 같아 어? 이미 흘렸어 뱉어질 거 같아요 제가 디저트 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음료는 안 좋아해요 현상 음료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조리빵 라떼는 와 있어요 광고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뭔가 카페 가는 시간은 저한테는 되게 자유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학교랑 뭔가 연습 회사 뭐 이런 거 사이에서 약간 잠깐잠깐 되게 힐링되는 자유 시간이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조리빵 라떼는 맛있어요 열 체크 오늘 우리 미찌한테 학교도 소개해주고 미찌가 사실 계속 교복 입은 모습도 보고 싶다 했었는데 어때요? 오늘 영상 만족스러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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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교복 입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영상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좋았고요 날 추운데 정말 감기 조심하고 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화이팅 안녕 안녕 윤호 윤호 아 지나갔어 예시언니잖아 안녕 안녕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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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학생은 풍용이 단정하고 봉사정신이 최초로 하느라 학교 발전에 귀여운 바다금으로 이사를 시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은신히 아 으 에썼어요 한 해 제가 드디어 졸업합니다. 선생님 뵙고 이제 마지막 출석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오늘 공로상도 받고 졸업장도 받고 이렇게 앨범까지 받았는데 정말 졸업하는 기분이 나네요. 3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